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6호 태풍 카누이 남해동부 해상으로 진입을 하여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을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독일 기상청의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본 기상청의 타치아라 슈우이치 주임예보관의 설명대로 이번 6호 태풍 카누은 느린 속도로 세력을 유지하는 만큼 그 영향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6호 태풍 카누의 이제까지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6호 태풍 카누이 일본 오키나와 일대를 강타해 오키나와 가구의 26.9%의 전기가 끊기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2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밑동이 부러져나간 가로수, 전깃줄을 덮친 대형 간판, 거리를 장식하던 자유의 여신상도 나뒹구는 등 곳곳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이제 태풍이 규슈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규슈, 가고시마현의 7,350가구가 정전되었고 미야자키현에서는 1,660가구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규슈 남부 지역의 경우 많은 곳은 시간당 47mm의 폭우가 쏟아뒀으며 특히 규슈 미야자키현 미사토의 경우 795mm의 폭우가 쏟아뒀으며 이것은 8월 한 달 강우량보다 많습니다. 또한 산요 신칸세는 히로시마역을 출발하는 하행선의 운전을 중단하였고 후쿠오카와 미야자키를 잇는 항공편들도 결항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고시마현의 토시마무라는 경계레베로 긴급안전학고에 피난 정보를 발령하였습니다.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예상 경로를 살펴보면 윈디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상 경로는 10일 목요일 새벽 경남과 전남을 관통한 태풍은 오늘 목요일 오전 8시경에는 우리나라 전역을 태풍이 휘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태풍은 이후 북한으로 북상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모레 12일 토요일 저녁 10시경에는 기가 모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 역시 오늘 목요일 오전 7시경에는 태풍이 한국 전역을 휘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태풍이 서해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유럽과 독일 기상청의 예측대로 미국도 태풍이 북한으로 북상하는 모의를 미국 기상청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2일 토요일 저녁 10시경 이후로는 기가 모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 역시 태풍은 오늘 목요일 새벽에 한국 전역을 휘감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태풍은 이후 북한으로 북상을 하게 되고 비는 12일 토요일 오후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호 태풍란의 예상 경로입니다. 7호 태풍란은 현재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 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02km, 55노트의 열대폭풍 등급의 강도이며 향후 카테고리 2등급 이상의 발달 강도를 가지는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7호 태풍란의 중심부 부근에 태풍의 눈 구조를 갖추기 시작하는 형상이 두드러지는데 한동안 열용량은 다소 부족하지만 해수면 온도는 29도에서 30도의 고수온 영역 위를 계속해서 지날 것이 분명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추가 발달을 할 전망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14일 월요일 일본 오사카에 상륙하는 모의를 하고 있으며 미국은 14일 월요일 오후 4시경에 도쿄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도라 소식입니다. 현재 허리케인 도라는 남태평양의 미국령인 사모아섬 인근까지 접근 중이며 북동태평양에서 출발해서 북서태평양 구역으로 이동 중인 허리케인 도라는 곧 날짜 변경선을 넘어올 것으로 보이며 허리케인에서 태풍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